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 바이오테 이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20% 까지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5%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라시 내용이 보면 부진한 영업실적을 감추고 관리종국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적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러한 불법 지라시가 오전에 유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지라시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매 세력들이 이러한 지라시를 날리면서 주가를 급락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닷건에서 매수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3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지라시가 나온 시점이 아마 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급격하게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투매가 발생을 했는데 한 이후에 이 바닷건에서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이 지금 이제 저러한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기관이 상당히 이제 매수로 강력한 매수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움직임이 없고 현재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지라시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투매가 나올 때 여기에 동참해서 투매를 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주식시점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제 뿌려놓고 이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득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매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투매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초반에 그걸 감지를 했다 그러면 잘라주고 바닷권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투매 동참하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지라시가 나왔는데 지금 차 바이오텍이 계속해서 이제 영업 손실을 4년 연속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서 올해 이제 지저 해제가 될지는 이제 실적이 이제 좀 나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지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투심이 완전히 회복을 해서 보합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지라시로 인해서 급락이 한번 나와줬고 투심이 이제 상당히 많이 흔들려 있을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 겁먹은 투심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하락 이후에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보합 수준까지 더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투심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 바이오텍의 급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